밥을 잘 먹었습니다. 몸을 왜 더듬습니까? 자막까지 다 넣어주셨네. 잘한다. 잘한다. 당겨. 몸 좋으십니다. 장바구니를 왜 쓰고 있습니까? 마스크를 얼굴에 쓰십니까? 역시 유튜브는 3D 업종이 맞다. 공을 사준다는 빌미로 자녀분과 거래를 한 듯하다. 어디서 찍은 겁니까? 신발 좋아 보입니다. 세상에 참 밝은 사람들 많습니다. 호흡이 굉장히 좋으십니다. 뒤에 뭐 써줍니까? 통해서 바둑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름다운 노부부 같습니다. 미끄러워하지 않습니까? 다리가 왜 이렇게 깁니까? 이 춤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. 세상에 참 밝은 사람들 많습니다. 가면 만들었습니까? 마치 오래된 프라이드가 시동 안걸리는 것처럼 들썩들썩거리집니다. 이제 왔다갔다 하는 걸 계속 보니까 어지럽습니다. 빠르다. 오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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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저랑 체형이 비슷하십니다. 사이드 스텝 부담스럽습니다. 놀래라 비둘기입니까. 나이트클럽에서 그런춤 많이 봤습니다. 컨디션이 좋으십니다. 목 부러집니다. 공기 좋습니다. 앞에 고양이 귀엽습니다. 목 부러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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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 부러집니다.